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저연도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 LIG-NEX1입니다. LIG-NEX1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나 그런 건 없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그냥 저는 시장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지수에 좀 상응하는 그만큼만 딱 올랐다. 이게 진짜 특징주가 될 만한 이슈였다고 하면 장초반부터 팍팍하고 올라갔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LIG-NEX1의 주가 위치는 어떠한 이러한 호재성 재료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아마 이러한 이슈는 좀 작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LIG-NEX1의 주가 위치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LIG-NEX1 같은 경우에는 이번주는 일단 75,000원을 좀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지수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 일단 저는 이 두 개의 양봉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LIG-NEX1이 추세를 다시 전화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나왔던 은봉 구간 이 75,000원부터 이 구간, 이 구간을 회복을 해줘야 진짜 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소화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언제든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추세는 이거는 깨진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세워야겠죠. 이 75,000원을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까지 회복을 해준다.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1번이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약간 7만 2천원, 7만 3천원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 번 하방이 나온다. 이때부터는 저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7만 5천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요한 구간입니다. 7만 5천원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린다 하면 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구간이 중요하고 이번 주가 중요하다. 지금 두 개의 양봉에는 사실 거의 모든 시장의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반등을 가지고 LIG 넥슨이 저점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올라갈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두 가지 시나리오에 다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방이 나오냐 혹은 밑으로 나오냐. 물론 수주 관련 뉴스나 뭐 어떠한 해외에서 매출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크게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수급적으로는 속적으로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방산주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의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저평가되어 있고 기술력은 좋지만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나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슈와 맞물려서 방산주 치고는 좀 괜찮은 상승세를 보인 것도 맞습니다. 4만 5천원, 4만원 구간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주가를 어떠한 이 정도 와야 적당하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저희가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판단했을 때 이 LIG 넥슨이 지금 좀 더 평가가도 된다 하면 매수하겠죠. 근데 최근에 심해진 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 파는 것 이게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환율 문제도 있을 거고 미국 금리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외국인이 매수하면 기관은 팔고 기관이 매수하면 외국인은 팔고 이런 종목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답보 상태를 보인다거나 근데 약간 눈치 끼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먼저 팔려고 하는 그러한 눈치 싸움성 움직임이 이 주가에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전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가 그래도 좀 빈반하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매도 나왔고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를 해줬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이런 식으로 갈렸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 매수의 수급이 아마 전체적으로 균정하게 들어갔다기보다 좀 나눠서 일부 종목들에 들어갔고 기관은 외국인이 사는 거는 또 팔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기관이 사는 거는 팔고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도 아마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 매도한 건 좋지 않죠. 개인 매수한 것도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관 매수했고 연기금, 상업펀드, 투싱 오늘 투싱이 좀 매수를 많이 했고 금투는 오늘 매도를 해줬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 장전에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 한번 보면은 오전에 한번 위로 쭉 올라갔다가 지수가 꺾이나 하는 그런 구간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오전에 근데 그 이후에 시장 분위기 계속 올라갔거든요. 오늘 지수 막 3%, 2%, 3%까지도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받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그런 움직임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행보의 형태를 보이거나 혹은 시장이 마이너스로 갈 때 LIZ X1이 아직도 힘이 있는 종목이다 하면은 이러한 행보가 나올 때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때 양봉을 보여줘야 되고 또 과거에 방산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수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양봉이 나온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점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방산주가 기존에 보여주던 포지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포지션대로 옛날에는 시장이 좀 밀려도 방산주들이 잘 올랐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종목으로 재미를 좀 봤는데 요즘에 시장이 오르면 오르고 시장이 빠지면 빠지더라 이러면은 이 LIZ X1의 힘이 그러한 수급의 힘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75,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이후로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위로 올라간다거나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저는 당분간 LIZ X1이 과거처럼 시장에 좀 큰 힘을 받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한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뒀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방산주의 다같은 같이 방산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정오점까지 노리려고 하는 의지는 있구나 물론 그것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 되어야겠죠. 개인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가진 못합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허락허락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온다고 해서 아 이거는 무조건 또 상승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시기 보다는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터치해 주느냐 혹은 터치 못하고 밀리느냐 이런 시나리오를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시장의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는 반등이 한번 나오지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정이 나올 때 LIG 넥서온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시장을 따라서 똑같이 조정받고 떨어진다 이러면 저는 방산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 좋지 않기 때문에 LIG 넥서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냥 지수가 반등하기만을 기다린다 이거는 저는 진짜 좀 수익인 종목도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내 계좌의 리스크를 키워가는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런 시장일수록 적극적으로 빠르게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매수가 부근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시장의 반등이 금요일 월요일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장에 잔재하는 악재들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 반등세가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좀 보여주다가 일정 구간에서는 또 다시 한번 반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좀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서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눈치 보고 먼저 팔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가 이후에 다시 하락이 나올 것인지 혹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에 저희 허둥이경제TV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보실 수 있고 저희 최근에 수익난 인증 내역들도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직접 보여주는 내역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시기 좀 어렵다고 하거나 시장의 난이도가 높다 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체험 이벤트도 하고 있고 또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으로 친구축구 하신 다음에 문의주시면은 아 내가 지금 방향성을 못 잡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담당하시는 분께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대응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후에 어떤 시장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굉장히 저는 크게 크게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민첩하게 대응해야 돼 계좌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다. 혹은 계좌를 빠르게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익나는 종목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뭐냐 가짜로 올려드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도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거짓이 없다. 이런 종목들로 수익 내면서 현금 비중도 늘리고 나중에 뭐 LIZX1이 추후에 주가 같은 조정을 받더라도 나중에 변동 나올 때 이쪽에다가 현금을 투자해서 더 빠르게 수익 전환할 수도 있고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씩 높이면서 시장 리스크에 대비하고 그 중간중간에 현금으로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이 저는 포지션이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요즘에 진짜 주식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그 난이도가 높아지실 것 같고 언제든지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편하게 문의 주셔서 이러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렵다. 주식이 강한 것들 다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